한올림교의 신성우 목사 안녕하십니까 한올림교의 신성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게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감격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며마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본문은 제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평소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른 전혀 다른 결과의 차이를 두 무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볼지어다 라고 감격과 감탄을 외치며 제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무리와 주님을 제림하시는 순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주저앉아 애국과 비탄에 빠지는 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볼지어다 라는 감격의 탄성은 오랜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막 당신의 하시려는 일을 보도하기 와요 성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실 때 또는 자랑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와여 계획하신 구속의 마지막 절정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강림의 모습을 감격과 감탄으로 환호하는 95세의 백발의 노사도 사도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반멸하는 섬에 죄인으로 유배되어 중노동으로 인하여 참혹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떨리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외치는 노사대의 감격과 희망에 찬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의 제림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사도요한과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게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죽음과 절망의 섬 중노동과 극심한 노역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살아생전 사랑하던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캄캄한 동굴 안에 제자를 찾아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사대의 얼굴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몸부림을 치시던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시오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시던 주님처럼 지금 절의 고도의 섬에 사도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희망과 위로와 평안과 승리라는 용혼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얘야 많이 힘들지 수고하는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리라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이 요한의 귀에 들렸을 때 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가슴 벅찬 감격으로 주님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입에서 아멘 아멘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적인 흑암 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다 주님의 감격적인 응답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수고와 시련과 서러움이 눈눅득 사라지고 기다림과 그리움의 감격이 그의 마음에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쓸모 없는 것에서 쓸모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흑암 속에서 광명을 발견한 것이요 돌을 깨는 노역의 채석장에서 주님의 임재의 비밀과 개시라는 보석을 캐내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의 강림에 대한 요한의 감격과 감탄이 화려한 대리석으로 건축된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의 모범적인 신앙에 때련된 신학적 지식을 소유한 기쁨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과 정든 성도들과의 헤어짐에 아픔의 눈물을 호소하는 그의 부르지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의 비난과 몰이해의 악플에 시달려 더 이상 나의 목양의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서러움의 호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정체된 채 성전의 빈자리가 많아 성도의 적음으로 인하여 낭망된 마음을 위로받고자 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 때마다 그럴 듯한 근사한 말로 한 주간의 세상의 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위로받을 때 요한의 감격과 이런 감탄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요한의 감격은 어떤 경우와 환경에서라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의 약속인 주의 재림을 확신하며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감격과 감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오해 비난 비웃음 속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려웠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목이 메었을까요 이사야 손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그러므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게해의 외로운 반모섬은 모두에게 노역과 죽음의 섬이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또 다른 예루살렘이었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하늘나라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천국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지옥에 주님이 계신다면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죄를 외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초막에 살아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궁궐에 살아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살 것이니 그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당시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거센 풍랑의 이력 편지와 같은 배에 실려 반모란 섬에 유배를 온 사도 요한은 과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극심한 노역의 결국 죽음이 다가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의 마지막 미스터리를 주님께 듣습니다 정말 고난과 시련 고문과 죽음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때 요한은 반모섬 어느 한 곳에 있는 어두운 동굴에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환희 그리고 그리움과 흘러내리는 눈물의 간격으로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외로운 죽음의 섬 반모로 나를 보내신 것은 도미티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셨군요 지금도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통치하시는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 노역을 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심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반모라는 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나의 삶을 돌아 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고백은 지금 나의 남들처럼 그렇게 호사스럽고 사치한 생활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이제는 적당한 평안과 일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은밀한 게으름과 나태함에 욕정의 일침을 가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인한 모진 고난 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요한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반모섬은 정치, 종교, 중범자들 특히 기독교도들의 유배제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반모섬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섬 전체가 돌산으로 이루어져서 죄인들로 하여금 바위를 깨서 돌을 만드는 채석장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섬의 유배를 와서 약 18개월간 살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기독교 탄압이 완화된 후 석방되어 에베소로 귀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기독교가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사도요한은 이건 망망대의 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반모섬에서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는 동굴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 산안 중턱 동굴에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이 이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세상에 머물 것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요한을 보며 재림의 희망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사모하고 있었고 요한의 늙어감에 따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요한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데 요한은 죽었습니다 교회를 주시하던 원수들은 기독교를 조롱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본래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그러므로 사도요한의 개인의 운명에 결부하여 생각하는 재름론 정말론은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때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고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 개인의 생존을 전제로 종말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요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오르는 명령이 요한의 생존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마다 걷는 길이 쉬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향하신 계획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에 인류의 최후의 소망과 희망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맡긴 사명을 힘닿는 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사도요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후 사도요한의 삶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선거는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구절 제 9절입니다 9절에 증언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들을 증언하므로 반모란 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첫째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부패한 욕망과 오류가 가득 찬 생각과 주장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오염된 옛자 곧 옛사람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녹아지고 가루가 되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타켓을 향하여 실사에 없이 불화살을 날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아담 때부터 있었고 그 공격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 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성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원수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밤늦게 이른 새벽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하던 목회자인 저도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하러 오는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길목의 외다리가 끊어져서 하루쯤은 실컷 아침잠을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살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고급해지고 경건한 삶으로 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가인과 반란과 고라의 뒤를 이어가는 후예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물 없는 구름 같아질 것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철양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우리 형제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무리 곧 사탄과의 마지막 하늘 전쟁에서 승리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더다 게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친받은 14만 4천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성도들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본절 게시록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을까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에 의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토께서 죽으실 때 흘리셨던 피 곧 그의 생명을 말하며 그들이 증언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령에 붙잡힌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마다 운밀하고 깊이 숨어있는 사단의 은신처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그들은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계획을 버리고 어떻게 성경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미쳐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회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어떤 이는 재물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권세에 어떤 이는 예술에 어떤 이는 교육에 어떤 이는 정치에 어떤 이는 사업에 어떤 이는 심지어 여자에게 어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미칠 바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뒤를 따라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당장 고통스러울 줄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노아의 예언과 경고를 무시한 삶의 결국은 물에 수장되어 죽는 고통 외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적인 부패성은 내가 존재하며 사는 날 동안 사라지지 않음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내적인 부패성을 제거하기와요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더욱 힘쓰기를 사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보다 심지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면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버리는 자기 분이라는 신앙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담의 타락 후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과 오염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된 인간은 영혼의 기능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전 인격적인 부패함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제하는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적인 존재로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곧 자기 십자가의 실천은 자기 십자가로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함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결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말하고 깨닫는 자기 부인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부인 실천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 있고 그들은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진리가 그들의 영혼 속에 그 무엇으로도 결코 지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도록 깊이 아로새겨진 결과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과 말로만 고백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을 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사랑을 보셨다면 거짓 사랑이거나 사랑인 척 가장한 사랑일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한겨울 동계훈련을 실시해서 지리산의 가파른 언덕으로 제가 차량으로 오를 때 눈길에 맥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성도가 어어 하며 걱정을 했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계속 미끄러진다면 그대로 옆길에 낭떠러지기로 추락할 것인데 미끄러지는 차량을 두 팔로 벌리고 막아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차량이 마침 그 앞에 멈추었기에 다행이지 하마트라면 옆길 낭떠러지로 같이 추락할 뻔했습니다 아내의 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구체적인 힘은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다가 위기 때 나도 모르게 진가를 발휘한다 두 번째 사랑의 구체적인 힘은 입술로만 불가능하며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치며 당신을 쫓으려는 당신의 종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개시의 말씀과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반모란 섬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조국교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승리와 성공이라는 싸구려 기쁨에만 치와여 주의 강림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가려져 있고 화려한 성전에 누리는 거짓된 안정감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사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말하여야 할 마음의 성전에 집중을 할 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당시 사대교회가 주님 앞에 지적을 받은 주눔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가식분인 세상에서 한 알의 미랄되어 묻혀야 할 성도들은 성공과 승리라는 미명 아래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온갖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땅에 떨어져 묻히지 않는 미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 않고는 주의 재림 그를 찌른 자로 발견할 것이고 애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사도요한 같은 볼지어다 라는 감격과 감탄 여러분의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